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협찬을 가장한 사기 메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본을 먼저 읽고 나서 천천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영문으로 오는 메일이고 업체를 명확하게 해서 접근합니다. 당연히 업체명은 조금씩 다른데 많이 자세하고 이번에 소개할 업체에도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더라구요. 메일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를 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두는게 보여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파일이 압축돼서 오는 경우가 많고 압축을 해제하면 EXE 파일이나 SCR 파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하실 경우에는 여러분 PC에 해킹을 위한 악성코드가 심어져서 추후 해킹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구요.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꼭 멈추고 의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메일을 스팸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고 이제 천천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총 3개가 있는데 음악 채널이 하나 있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채널이 하나 있고 골프를 주로 업로드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보통 이 중에는 나머지 두 개는 구독자 수가 굉장히 작아서 별도의 메일을 받아본 적은 없구요. 이번에 온 메일도 오타루TV라고 하는 제 스포츠 채널 구독자 천명이 겨우 넘는 채널인데 이 채널을 통해서 일단 협찬 메일이 왔었구요. 이런 스팸메일이 자주 오지 않는데 몇 번 받아보니까 이제 좀 패턴을 알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왼쪽 내용이 원문이고 오른쪽이 구글 번역기를 사용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제 유튜브 채널이 자기들 홍보에 적합하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마침 제가 최근에 저 채널에 마이크 관련한 리뷰 영상을 올려서 좀 더 제가 아마 헷갈렸던 것 같아요. FX 사운드라고 되어있는데 저런 음향에 관련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업체 같습니다. 업체를 가장한 메일이죠. 그래서 협력을 하고 싶다. 보통 이 양식으로 옵니다. 영문 양식으로 오구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FX 사운드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FX 사운드에서 실제로 온 메일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메일 내용상으로는 저에게 협찬을 제안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자체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 지금 여긴 없네요. 사용하지 않았고 전화번호라거나 회사에 관련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1차적으로 의심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보낸 메일은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Please send me a link to a YouTube video of what kind of collaboration is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협업인지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보내달라고 제가 보냈죠. 보통 메일을 통해서 첨부 파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첨부 파일 대신에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달라고 적었어요. 몇 번 이런 유형의 메일을 받아보니까 저도 요령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답장을 받았어요. 내용이 좀 긴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왼쪽이 원문이고 오른쪽이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채널 영상 중간중간에 30초 내지는 1분 정도의 커뮤니티 게시물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라거나 아니면 실제 영상 속에 집어 넣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좀 뭔가 글을 써놨어요. 근데 이전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동영상 비용 이거 실제로 물어봅니다. 메일 사용 메일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헷갈렸던 부분이고 유튜브 말고 다른 SNS도 보통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큐먼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파트너십하고 프로모션 컨셉 여기 이 주소 FX사운드.디지털 이라고 되어 있는 이 주소가 조금 이상해요. 보통 이렇게 안 옵니다. 제가 얘기했던 대로 첨부 파일 말고 링크를 보내드리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주소가 FX사운드.디지털로 동일합니다.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먼저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어플을 다운로드 하더라고 하는데 어느 링크를 누르든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도 꼭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다운로드 하라고 되어 있지만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합니다. 마찬가지로 멈추고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을 때 이메일 주소 파트너 아이디 그리고 암호화폐 그러니까 크립토커런시로는 지불을 안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결제정보 연락처를 적어 달라. 그래서 선불로 받게 되고 보통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다른 SNS 왓츠앱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왓츠앱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비디오가 포함된 링크를 또 이렇게 보내줬어요. 제가 분명히 유튜브 채널 링크를 보내달라 했는데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보내길래 들어가 봤어요. 에펙스사운드점 디지털에 있는 해당 파일을 풀어봤습니다. 해당 파일을 풀어봤더니 오늘 확인한 내용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15초 30초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돼 있죠. 자기들이 얘기한 샘플 비디오 처럼 돼 있는 파일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보는 파일 양식이죠. 동영상 양식 MP4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끝에 SCR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보내달라 그랬는데 갑자기 용량이 700M죠. 그래서 6M였던 파일이 갑자기 700M 파일 두 개가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장자가 SCR로 돼 있어요. SCR은 보통 화면 보호기를 대표하는 확장자인데 여러분이 첨부파일에서 EXE 라거나 SCR로 돼 있는 확장자가 포함된 메일은 스팸으로 간주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해당 메일을 스팸 신고를 하시고 삭제 처리를 하시면 여러분이 안전하게 스팸 메일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제가 여러분이 되다 보니까 좀 익숙한데 파일을 절대 다운로드 받지도 마시고 실행하셔도 안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도 이건 뉴스에서 본 내용인데 계산된 로직에 의해서 여러분 PC에 해킹을 위한 악성 코드가 심어진 다음에 해킹이 이뤄지고 여러분 PC에 있는 파일이 손상되는 악영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 앞에 이미 핵심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답장을 한글로 보내줬습니다. SCR 파일이 위험해서 안 할 거고 안 열었고 이거 대부분 알고 있는 사기다. 그럼 안녕이라고 보냈어요. 답장은 안 왔고요. 보통 유튜브를 운영하시거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적어놓으신 메일 주소로 협찬메일이 옵니다. 외국인에게 오는 메일 많이 있어요. 영어로 보통 메일을 받게 되실 거예요. 협찬 굉장히 좋은 일이고 축하드릴 일이지만 항상 외부에서 영문으로 오는 메일 읽을 때 알지 못하는 메일을 읽을 때는 항상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여러분도 영상을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채널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채널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꼭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